일렁으로 쌈피 쌈피 싫어 억울해 한 번만 살 피우고 하.. 짜증나.. 하.. 짜증나 진짜.. M16 안녕? 내가 장점 먼저 한 것 같지 않아? 잔인해 난 이때가 제일 재밌어요 뭔가 제가 내릴 곳에 내가 미리 내려가지고 딴 데 내리는 척 하면서 꺾어가지고 걸렸나? 심장이 쫄깃쫄깃 해 깼는걸? 개 피워가지고 내 몸 다 보임 베리님! 나 이거 입어야겠다 이게 뭐라고 했냐면 갓 태어난 베리님이라 적혀있거든요 가자! 베리님인 척 아쉬워.. 사랑이 없다 이 돌 아니야? 이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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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프잖아 멍청!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사실 어딘지 못 봤어 담벼락이 있는데 어느 담벼락이.. 아 아 아 아 으흑 살려주세요 아 코코야 물 좀 꺼줘 시끄러워서 사플이 안 돼 코코야 멋있어 이것까지 잡았으면 더 멋있었겠다 그렇지? 아우 집 와서 물 좀 꺼야겠다 아 이거 물소리 또 있는 건 변수인데? oc 와아 이렇게 내려놓은 것도 변수인데? 어우 사람 살려 어우 사람 살려 어우 사람 살려 어구가 시끄러워 죽겠어 아아 아음 아아 이제 이 정도 엄마가 이 정도 키워줬으면 나 혼자 물 켜서 먹고 끌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냐 가야 암 있을 수도 있어 아아 차도 막혀 두두동작! 가져있어.. 진짜.. 아 왜 왔는데.. 아.. 진짜.. 아.. 인성질하다.. 내 차 못탔다.. 많이 안아픈가? 이제는 자기장에 들어갈 시간! 이제는 중구마칼도 되지 않나 이거 뭐지? 가서 보자.. 해우소 좋아해.. 해우소.. 아 저거 뭐야.. 오토바이야? 내가 더 먼저 가야돼! 해우소 당한다! 해우소가 아니야! 전부 다 충격받았어! 버스 정상이야! 멈추겠지? 서클이.. 빠져나.. 오오오호.. 너무 재밌 לא! 빠져나. 아까 고 kg 갈데가 없어 그치.. 이러다가 짐 밀어야 되나봐 아 너는 왜 잡대가리 없이 여기 세워가지고 누나 비밀의 방 버기 타고 온 사람인데 슈발 일어나고 죽일 수 있었잖아 관음하다가 대가리 터치는 깨워졌어 야 너 내 방송 아까 보고 있었지 않았냐? 나 스트리밍 보던데 어떻게 알았어? 빨리 해명해 지금 해명할 시간 줄게 나 지금 해명할 시간 줄게 와 죽을 뻔했는데 버기인데 죽을 뻔했는데 그치? 이거 죽었으면 지금 이겼으니까 웃고 있지 얘한테 죽었다 생각해봐 응 맞다 감사합니다 신박한 미션이네 신박한 차 굴림 미션 한 바퀴당 100개라고 기네스 도전 가보자 가보자 대찬이다 나이스 자 굴리러 가보자 차 굴리는 바퀴당 100개요 모든 준비는 완벽하다 여기? 안 되는데 여기 집에서 굴러야 되는데 여기서 앞바퀴 한쪽이 싹 들려가지고 안 돼 저기 벽에다 굴는 수밖에 없어 네 굴러서 영상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킵뷰 30을 드릴게요 해 Xi 안 돼point 사퇴당 붙여도 제 거짓말하지마 진짜 거짓말하지마 아, 이거 뭐야 이게. 아니 이게 평지에서 왜 몰라? 치킨 먹으러 갑시다, 이대로. 이렇게 먹는 치킨이 맛있는 법. 뭔 말인지 알지? 지금 부스스의 반쪽 퍼스트. 하아. 도착! 완벽하다. 트리플 악스를 보여줘버렸다. 아, 나도 원래 평소대로 했었어야 하는구나. 치킨 밥, 치킨 밥. 제발! 음... 원래 싸울 때 올라갈까? 와, 이거 뭐야. 못 먹었어. 걸렸나? 올라가야 되는데. 차 잡고. 발소리. 발소리. 쓰리 쿠션. 흠! 야, 발소리 다 났어. 너무 무섭고. 오긴 왔는데 너무 무서워. SR이 저 끝에 들렸으니까 의견 없을 수도 있겠어. 저게 한 명 발견. 들어가는 거 봤지? 쏘지 말자. 써클 오늘 하루 종일 있네. 마지막 써클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치? 마지막 써클을 잃어버리면 나한테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. 핵도 있는 것 같은데. 진짜. 제일 끝부분이 어딘지는 봐도 저... 저까지는 가야 된다는 말? 저기 사람 보인다. 쟤네 둘이 싸운다. 쟤네 둘이 싸운다. 쇼부다. 아, 실패. 저 양각스. 실패. 어, 다 보인다 둘 다. 아무나 이겨. 아무나 이겨. 내가 죽이는 게 다 낫겠다. 쟤는 머니까. 잘가. 아, 맞아. 반초. 아, 반초 까먹었어. 아, 이거 쓸 수 있는데. 이거, 이거 이렇게 하면. 이렇게 하면 맞는데. 안 죽겠다. 아미. 까먹었어. 뭔가 한 번 킬 제대로 안 굴러가지고. 어, 어? 약간 어거지로 세자면은. 너무 쏴가지고. 한 바퀴. 다시 뒤집어서 두 바퀴. 어거지로 세 바퀴. 네 바퀴. 다섯 바퀴. 옆돌기가. 이거 좀. 막 이렇게 돌아. 이렇게 돌아. 오, 씬호오, 씬호 끝까지. 엽키지 마VO. 허팝이 continued.